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처음에는 이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자 제안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반도 채 올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나 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다시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글과 겹치는 것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진을 꼭 첨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올릴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엽기적인 사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올린 이유는요 웃긴 걸 보면 시험에서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실제 실험 결과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긴장이 좀 풀어지게 되면 열린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 사진첩 중에는 새돌이랑 찍은 이 사진보다 더 웃긴 걸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뻔한 응원 메시지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만약에 그것조차 웃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미소라도 지어보시면 좋겠어요 긴장이 되는 그 순간에 표정이라도 바꾸면요 여러분 마음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제 경험을 비추어 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드릴 내용은요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매년 교육청에 실제 응시자로 등록을 해서 수학능력시험을 실제 고사장에서 치러 왔습니다 그게 단순히 출제 경향만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중에 많은 공부법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들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들께서 보통은 대부분은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예를 들면 연구실에 있는 쇼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잠깐씩 사전도 찾아가고 책도 찾아가 보면서 시험지를 출력해서 편안하게 푸시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쳐 주시고 조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문제를 푸는 건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피 말려가면서 감독가님 눈치도 봐가면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 신경도 쓰면서 시간 관리를 엄청나게 촉박하게 하면서 풀어야만 됩니다 이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공부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예 다른 시험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아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 수능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치르게 됐었고 그리고 또 치러지는 방식이 매년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목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선택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가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응원이 많이 된다고 안 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가면 감사함을 또 느낍니다 정말 수험생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지 또 가여운지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되면은 아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정답을 내지는 않고요 일부러 다 틀리게 냅니다 0점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명이라도 깔아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저는 무수한이 많은 어떤 시험 환경에서 경험해 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매년 현장에서 느꼈던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짧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아마도 임박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험이 될지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연구 시 컨디션 조절 영역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일단 기본 원칙은요 지금 이 순간에는 고사장과 동일한 환경을 유지하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어요 시험에서 성적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공부 환경이 어디일까 그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이 뭐냐면 도움이 됐던 것이 시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의 성적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편하고 넓은 책상에서 1년간 공부를 하다가 시험 당일에 갑자기 좁고 딱딱한 그 고사장의 차가운 책상을 접하게 되면 불평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선수가 흙에서 뛰다가 갑자기 트랙에서 뛰면 혹은 반대로 트랙에서 뛰다가 흙에서 뛰면 적응이 잘 안되겠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을 못하신다면 여러분 머릿속으로라도 이제는 시뮬레이션 상상을 해보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임박해서는 수능 시간표 그대로 살았어요 이게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했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시락조차도 실제 그 날과 동일하게 왜냐하면 도시락을 싸먹어야 되거든요 급식 대신에 그래서 도시락 싸먹는 염색까지도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요 달라지면 안되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물어봐 주셨던 거 이거 사실은 엄청 많이 물어봐 주세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 답부터 음악 듣지 마세요 고사장에는 음악이 안 나옵니다 그 환경에 맞춰야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귀에 맴돌 수도 있고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고사장 백색소음입니다 그걸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강성태 실제 수능 직접 녹음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과목별로 제가 실제 고사장에서 녹음을 딴 게 나올 겁니다 그 과목별로 정확한 시험 시간이 타이머로 맞춰져 있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동일하냐면 감독관 안내방송이랑 종소리도 동일해요 살짝 외부 소음도 넣긴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외부 소음이 늘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게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 시간까지 포함된 당일 전체 버전도 있으니까 그걸로도 그냥 그 하나로 계속 훈련을 하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올린 것이긴 한데요 헷갈릴 때는 새로 고른 답이 정답일 확률이 실제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30개가 넘는 연구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었어요 헷갈리잖아요 기존에 찍은 답과 검토하다가 예를 들어 다시 풀어봤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답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선생님들 부모님들께서는 처음 다 고르라고 하십니다 이게 손실 회피와 기억 편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수능 정답 좀 알려달라고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수년 전에 수능의 문제 중에 객관식도 아닌 주관식 정답을 예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해서 그 주관식을 그냥 제가 했던 말만 믿고 그냥 찍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맞은 거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 사과 글까지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확률이 100%인 어떤 찍기 비법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저 또한 그걸 설명하는 내용 또한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한데 찾아보시면은 제가 확률로 접근하지 이게 반드시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100%라고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영어 강의나 할 때 그런 팁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찾아볼 시간에 오답노트 한 번 더 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하면은 추가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장에 이제 막상 들어가시면요 아마 좀 썰렁할 겁니다 긴장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시험이라고? 이게 내가 진짜 그 몇 년을 준비한 수능을 본다고? 교실이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단한 시험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갑자기 긴장이 치솟게 되냐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문제를 받는 그 시점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안 풀리는 걸 만나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사실은 좀 정해져 있는데 언제냐면 감독관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안내를 좀 하시다가 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을 곧 시작할 겁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소지품을 교실 앞으로 다 가지고 오세요 혹은 복도 밖으로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실 때예요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진짜 시험인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봤던 손대 묻은 문제집, 교과서, 노트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때부터 막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하기 싫다가 이제부터 막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고 못 본 거 있을 것 같고 인간 끊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좀 작용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 나밖에 없는 거죠 이때부터 좀 덜덜 떠는 학생도 있고 살짝 우는 학생도 있어요 너무 그 중압감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때 긴장이 치솟는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어도 아 이게 성태형이 말한 강성태가 말한 그 타이밍이구나 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많이 먹지 마세요 점심 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도시락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자녀분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없고 도시락이더라도 맛있는 거 싸줘야겠다 산의 진미를 차려주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도시락은요 시험 볼 때 도시락은 가장 맛있는 걸 싸주시는 게 아니고 가장 탈이 안 났던 걸 싸주셔야 돼요 먹을 때는 괜찮다고 신나게 먹거든요 그러다가 먹다가 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재수를 한 학생들도 제가 지금까지 공신을 활동을 하면서 꽤 보았고요 진짜 과식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또한 믿기지 않겠지만 좋은 학생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거 실제 현장에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낮이 돼요 일교차가 크죠 그 타이밍이 11월에 보통 어떻습니까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낮 되면은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날도 있어요 상당히 따뜻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죠 밥도 먹었겠다 고사장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추위도 이제 가셨고 거기다 이제 배까지 부르잖아요 정말 졸립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어느 정도 사라질 정도 과하지 않게 배부름이 느껴지지 않게 그 정도로 드시는 게 딱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적당히 드시고 부족하면은 이제 에너지바 같은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신에너지바를 제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나눠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게 시험처럼 두뇌를 많이 쓸 때를 위해서 특별히 제조가 된 거라서 학생용으로 그래서 전날이라도 제가 나눠줄 수 있는 장소를 지금 급하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장소가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제가 늦게라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올 시간이 없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오실 수도 있고 굳이 이거 제가 홍보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모델이긴 하지만 모델료 기부했기 때문에 제게 돈이 되는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점심 뭐 먹었는지 제가 점심을 뭐 먹었는지도 엄청 물어보세요 저는 무국을 먹었습니다 소고기도 좀 들어있는 거 부담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무가 아밀라제 효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호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수능 임박한 그 시점부터 매일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무국만 진짜 일주일을 먹으니까 제가 정말 몸에서 무가 자라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도 제가 무국을 보잖아요 수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식을 안 했죠 과식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먹은 건데 먹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 말씀을 꺼내다 보니까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매년 유튜브 채널에 수능 만점자들을 초대해서 공부법을 듣곤 했거든요 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만점자 한 분의 첫 마디가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만점자 중에 이분이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무슨 교재를 어떻게 봤어요 어떤 공부법을 썼어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첫 마디였어요 가족들한테 미리 잘 보고 오라는 말을 입을 뻥끗하지도 말라라고 미리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잘 보고 와 떨지 마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조차도 그 순간에는 바로 시험 보기 바로 그 직전에는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뭔가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주셨지만 괜히 또 이게 안 하던 걸 하면 지장 줄 수 있다 이건 잘 아시죠 그래서 안 하던 말씀을 하시면은 또 지장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라도 멘트를 해야 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잘 보든 못 보든 우리 딸 우리 아들은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해주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단 한 분도 제가 매년 현장에서 수능 치르면서 느낀 것은요 마지막 시간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시험 끝날 때쯤 되잖아요 어떤 교실은요 분위기가 이미 PC방이에요 좀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은 이미 친구들이랑 지금 게임 한 판 땡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또 술판 벌이고 있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고사장 맨 뒤쪽에 앉아있으면 벌써 막 교실 전체가 들썩들썩 거려요 그때 이미 뭐 답도 다 체크했겠다 덮어놓고 딴색하는 학생도 있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시작과 끝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처음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입장이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고사장만한 데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긴장감이 발발 떠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긴장감 제로예요 그냥 전혀 수능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 감독가님께서 끝날 때가 되니까 콧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전 되게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감독가님들 걸어 다니실 때도 정말 조용조용 걸으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서 계셔야 돼요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분위기니까 여러분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험 마찬가지지만 단 1초도 절대로 그냥 보내선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검토하다가 실수했던 거 하나 여러분 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힘든 거 제가 정말 이해되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얼마나 지지겠어요 하지만 그 몇 분 못 참아서 검토를 안 해서 틀린 걸 못 잡아서 그 몇 점 차이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평생 미련에 남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실수를 건진 사람이 저였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1초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저는 검토해서도 발견이 안 될까봐 아예 처음 푸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 풀기도 했어요 검토를 하더라도 사람이 좀 익숙해지면 그게 실수한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여튼 그렇게 새로 푼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진 덕분에 그 덕에 실수를 잡았죠 여러분 토 나오게 지겨운 거 알지만 마지막 1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 추울 수 있어요 아침에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오히려 더울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또한 어떤 경우는요 히터를 엄청 세게 틀어요 계속 트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더우면 덥다고 클레임을 걸까봐 애초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체온이 다르잖아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공신멘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진짜 추운데 누구는 덥다고 에어컨을 18도로 계속 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식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부모님들 연세가 좀 더 많으시잖아요 자녀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보다 좀 추우세요 이거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춥죠 저도 좀 춥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 기준에서 내복을 껴있어 보내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공신멘토가 내복 입고 갔다가 이제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게 막 겨드릉 같은데 막 낑기고 땀나고 이래가지고 수능을 다시 치러야 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두꺼운 거를 입으시기보다 얇은 걸 여러분이 껴서 입으시는 거 그리고 그것도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거를 입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옷 같은 거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거고 방석 같은 거 가져가시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자가 딱딱하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추우면 또 아침에 구급 풀기 직전에는 긴장감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방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귀마개가 도움이 의외로 될 수 있어요 주변에서 뭐 달을 떨거나 계속 지침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소음 차단이 됩니다 근데 또 제가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현장에 보면은 그 귀마개로 딴지를 거시는 감독가님도 계세요 딴지라기보다 사실은 귀마개 반입이 가능한데 이제 시험보는 중간에 귀마개 끼셨어요 빨리 빼세요 혹시 이거 뭐 검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딴지라기보다는 사실은 감독가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긴 하죠 시험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중간에 뭐 무슨 부정행위 뭐 이런 거 혹시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귀마개를 검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귀마개 껴도 됩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뭐 공신 멘토들이 경험담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독관을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감독관님한테 뭔가 시험 상황에서 뭐 스피커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말하는 걸 꼬려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신 말해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선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나한테만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는 더더욱이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감독관님께 다들 자기 시험 보느라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을 그렇게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감독관님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학교 선생님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신 멘토 중에 수능 치다가 스피커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해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소심해져 있는 상태인데 누가 대신 말해주겠지 말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클레임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상당히 큰 지장이 있어서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됐던 친구도 있었어요 제수를 했던 거죠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무조건 고사장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나오는 순간에는 대통령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해서 실제로 단 몇 분이긴 하지만 시간을 더 얻은 경우도 있긴 했어요 지금까지 드문 경우긴 하죠 제가 실제 케이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수를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1등도 해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국어가 정말 여기서 죽을 썼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냈습니다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국어의 백분율이 99%가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해 역대 최악의 불국어였거든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모두에게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기어나올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중간에 기어나온다 교문 앞에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안 봐 겁니다 안 봐 걸 거라고요 아주 깨물어 버릴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정말 끝낸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붐비지 않을 때 가세요 이제 쉬는 시간 시작하자마자 바로 뛰쳐 가잖아요 그러면 꽉 차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 것 자체도 시간 낭비고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줄 서 있고 하면은 막 친구들 친구 만난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그럼 친구들끼리 야 몇 번 어렵지 않았냐 야 몇 번 답 뭐냐 이런 얘기 진짜 나오거든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듣게 되잖아요 그걸 듣게 되면 어 내가 체크한 답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답 맞춰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얻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영향을 받아서 시험 좀 원하는 결과 안 나온 공신도 있었어요 잘하는 학생일수록 그런 거에 좀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 매 교실 끝날 때마다 완벽히 완전히 없었던 일 글이었던 것처럼 잊으셔야 됩니다 진짜 답 맞추는 건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 신체검사 때 키를 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키 잴 때 막 긴장하고 막 떨고 막 도망치고 싶어 눈물 나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여러분 이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만 키지듯이 측정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 맞는 말이죠 시험이 뭐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여러분을 그냥 측정해 보려고 하는 시험인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아 이 친구가 대학 와서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저는 꽤나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수능 자체를요 당일은 정말 진심으로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능 시험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 내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간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다고 그저 늘 하던 거 그냥 한다 그게 뭐 모의고사였겠죠 매번 했던 그 연습했던 모의고사처럼 그냥 한다 모의고사라는 생각조차도 솔직히 저는 안 가졌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했어요 늘상 수능 날처럼 제가 살아왔잖아요 이게 수능과 관련된 수능 일이다 뭐 수능 보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시험 보는 중에라도 떠오르면 저는 딴 생각했고 공부에 관련된 딴 생각을 했다고 제가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수능 날은 잘 봐야지 수능 날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지급도록 이야기했지만 실수 실수 실수요 실수입니다 뭐라고요 실수 잘 보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실수 안 하려는 생각을 하세요 실수만 안 해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나옵니다 어이없는 실수가 수능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진짜 눈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능 대박 꿈꾸지 마시고 실수 안 할 생각하세요 그럼 자동으로 대박이 납니다 각자 방법이 있겠지만 강의에서 말씀드린 실수 노트를 언제 보냐면 직전 쉬는 시간에는 꼭 보세요 그래야 정말 생생해져서 정말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수는 습관 같은 거기 때문에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미리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요 직전에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것까지 맞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모르는 거 여러분은 솔직히 틀려도 됩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건 아는 것만 다 맞추세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맞춰야겠다 이렇게만 먹잖아요 진짜 잘 봐야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기적을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거를 하겠다고 마음 먹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자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치르시면 오히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 며칠이 남은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직전에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솔직히 저는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크요 그 누가 퍼뜨린 속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직전에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봤던 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고 맞췄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차분하게 부족한 걸 채우면요 그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은 틀림없이 틀림없이 그것을 맞출 겁니다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날도 심지어 뭐 게임하고 뭐 만화 보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직전에 본 그 내용은요 다음날 시험에 반드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 시간이 1년전 100시간보다 중요해요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일은 없길 바랄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전날이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정말 시계를 수백 번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한 배를 잘하라고 하니까 시계를 계속 체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문가분들이 시간 한 배 잘해라 시간 한 배 잘하라 이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 한 배를 잘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빨리 풀게 됩니까 계속 시간 체크만 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이고 괜찮았는데 몇 번째 문제를 풀 때 몇 분 몇 초가 지나가고 있는지를 저는 딱 정해놨어요 시계를 볼 타이밍을 미리 정해놨던 거죠 마치 마라톤 뛸 때 반환점 돌 때 뭐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수능을 볼 때는 제 기억에는 제가 시계를 한 다섯 번도 안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엄청나게 긴장되는 걸 여러분이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정말 많은 전문가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학생 여러분들의 진짜 큰 고민이니까요 의사 선생님부터 교수님까지 뇌과학 전문가 분들까지 물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흡밖에 없습니다 긴장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그런 게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그러는 건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위험에 빠지거나 어디 불이 나거나 호랑이를 만나거나 이러면 신체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내 의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힘든 거고요 이걸 조절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호흡입니다 시험 도중에라도 머리가 새하여진다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이러면 잠깐 멈추고 몇 초라도 심호흡을 하세요 한 번 몇 번만 심호흡을 해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두뇌 산소 공급도 좀 더 되고요 맥박도 조금 더 안정이 되고요 물론 이런 자연적인 방법 외에도 약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약들은 미리 시험 전에 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안정액도 있고 우황청심한도 있고 그런데요 천황보심란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오늘이 시험 전날이고 지금까지 테스트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경우는 드지 마세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잘 까먹어요 저는 늘 밤에 치킨 먹어야 말아야지 했는데 그걸 또 곳에 또 쳐먹었습니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험에 있어서 시험 운영 매뉴얼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수능날을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천천히 해보시면서 눈 떠서 무엇을 챙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쉬는 시간에 뭘 보고 국어 시간에 뭘 유의해야 되고 시험을 치는 그 순간에요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유의해야 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고 화장실은 어느 타이밍에 가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자 이것을 주의하자 그런 것들을 다 매뉴얼로 적어 놓는 것입니다 막상 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요 긴장도 덜 할 뿐만 아니라 실수도 적고 자신감도 올라가기 때문에 단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제가 이야기가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께 혹여라도 방해를 끼칠까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게 늘 그렇지만 작별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도 또 드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 우리 최고가 한번 돼보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외쳐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분은 늘 최고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 말을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지인이 수험생이 있다 자녀분이 수험생이다 하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능을 이미 치러보신 선배님들도 계실 거예요 경험담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확신에 차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 영상을 모신 모든 분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된다고요 여러분의 시험을 너무나도 편하게 치를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된다고요 이 영상 봤기 때문에 잘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마이크 이걸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바닥에 붙은 거예요 이것조차 붙은 거예요 여러분 붙을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된다니까요 반드시 잘 됩니다 두고보세요 잘 된다고요 잘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엔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될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잘 될 수 있다는 거 잘 된다고요 잘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테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